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코코언니입니다. 코코언니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오늘 제가 받은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첫째 또 기분 좋은 건 샤넬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꽃도 집에 엄청 신경 썼어서 우리 수땡님 신경 썼어요. 제가 본사에 얘기해가지고 꽃도 엄청 특별히 샤넬에서 안 나가는 걸 보냈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니까 꽃이 크더라고요. 하병까지 들은 그런 꽃을 보내서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수땡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샤넬은 간직하고 싶은 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돈 주고 사기엔 절대 못 사고 간직만 할 수 있는 거. 짜잔 이렇게 왔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쁘더라고요. 블랭킷이 왔어요. 블랭킷인지 스카프인지 모르겠지만 쇼로 나눈 것 같아요. 자 저 안 나오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만족해야겠죠. 어때요? 생선치고는 괜찮나요? 한땀한땀 채널이라고 돼 있네요. 만족스럽습니까? 코코언니 받을만해요. 코코언니는 이코노미가 엄청 많이 타고 다녔어요. 45세 이후로는 절대 이코노미를 타지 않으리라 했는데 40몇 살 이후로는 비즈니스 클라스를 탔습니다. 퍼스트 클라스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비즈니스 클라스에 맞는 담요예요. 퍼스트 클라스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타봤어. 괜찮네요. 샤넬에서 받았습니다. 코코언니 이거 받고 오늘 말하는데 기쁘네요. 돈 그만큼 쓰고 대우받았다는 기분?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해주는 친구가 저한테 하던 말 이런 거 내 돈 쓰고 사기엔 아깝잖아.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샤넬에서 언니 이거 한번 껴봐.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껴어요. 음 언니 마음에 드네. 이쁘네 하고는 그래. 선물로 사줄게 하는 순간 아니 괜찮아. 너무 비싸다 괜찮다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날아가고 싶었다. 선물로 시계를 받는다는 건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전 세계 554개 554개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렉토릭 일렉토닉 발음도 안 돼. 프리미에르 일렉트로 워치 어렵다. 아무튼 선물 준다고 해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이 시계 받고 난 뭘 사줘? 선물을 받고 똑같은 금액대를 안 사주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사줄 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 비싼 거 사주고 이거 똑같은 거 언니는 못 사주는데? 아니 괜찮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12개월도 안 된다. 24개월 해야 되네. 그 집에 가서 방 닦고 있으면 사내를 걸치고 그 집 한 100평 되는 것 같은데 방 닦는데도 12개월 걸리겠다는 에르미 안 갈 수 없죠? 에르메스 양털 신발도 제가 이 신발 사려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알고 저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이 친구 작년 선물에는 속옷을 선물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비싼 걸 선물했네요. 일단 에르메스니까 풀어볼까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 색깔 신어야 돼?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죠? 참 에르메스도 대단하다. 그래 모든 브랜드는 자기 로고가 있어야 되네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 친구. 여러분 제가 보여준 컬러가 에르메스 VIP실에 있는 초파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죠? 또 내가 귀한 거 하나 보여줄까? 이거 또 갖고 싶었다. 디올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리본을 아끼지 않는다. 기대해. 여자들이 다 좋아할 거야. 제일 이번에 제가 호강하는 생일이었어요. 너무 예쁘다. 빽빽. 세상에. 너무 예쁘죠? 내가 이거는 같이 가서 만지작거리니까 하나 사라. 내가 사줄게 하고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옷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아요. 하지만 옷도 오늘은 손발이 없어서 싸서 샀다. 이건 내 돈 주고 샀다.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목도 없잖아. 가격이 딱 내 가격이야. 반의 반값. 그래서 제가 오늘 구매한 옷. 예쁘죠? 선물 받은 재킷. 왠지 청 자켓 같은 거는 조금 비싼 데서 하나 정도 사고 있어도 후회가 없더라고요. 또 정장 재킷도 유행이 타고 하는데 이런 청 같은 재킷은 유행이 하나 타지 않아서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샀어요. 어때요? 벨벳 입으면 더 예뻐요. 코코 언니는 카드값 낸다고 빚지고 생선 받아서 빚지고 그리고 또 섭섭할 저희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보여준 선물 말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2탄에서 저희 집에서 만나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생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눈이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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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